가슴 사랑잡고 병원 잘 잡고 살아래. 명아 고생했다니. 그녀가 가사한 고생들 많았다. 연봉이.. 연봉이 괜찮아? 그녀는 손가락이 좀 불러. 치료에 두시기를 잡으면 되겠니. 농구에서 두시기를 잡으면 돼요. 한 20억 규모에 나갈대. 그중들과 애가 살이 좀.. 어휴 안숨도를 대고 혹시 키가 크고 동시도 크고 저리 착한 애를 갖다가 뭔가 해? 자 모르는 사람들만 이제 보면 사람도 응 괜찮아 괜찮아 깨워지 오늘 정신없으니까 그냥 가고 어 아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 건데 뭐 그지 근데 오늘 바로 병원 가요? 네 바로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날 공사하면 공사가 다가가 안 좋다던데 어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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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그래 그래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사랑아 복둥이 얼굴 뽀뽀한다고 했더니 일어나가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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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tt